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흠예진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아주 핫한 스포츠맨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핏담 눈물로 한국 축구 역사의 새로운 역사를 쓴 손희밍 선수 이야기인데요. 세계 최고의 리그를 불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이 올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글로벌 브랜드가 된 손희밍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핫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경기 보면서 환호한 분들 많으시죠. 믿기 힘든 말 그대로 역사를 새로 썼거든요. 경기가 또 긴박하게 전개돼서 더 짜릿한 결과이기도 한데요. 손흥민 선수의 이번 기록은 전문가들도 믿기 힘든 위협이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세계 최고의 리그로 불리는 만큼 기량 좋은 선수들이 빼곡한 곳이죠. 이곳에서 손흥민 선수가 23골을 기록하며 득점왕에 오른 건데요. 유럽 리그를 통틀어서 아시아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한 건 손흥민 선수가 처음입니다.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도 역대 최초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득점, 더 대단한 부분이요. 패널티킥으로 넣은 골 하나 없이 이뤄낸 거라서 더 대단하죠. 네, 맞습니다. 첫 골이었던 개막전골부터 최종전 대포할 중골이수까지 손흥민이 올 시즌 넣은 23골은 모두 필드골이었습니다. 순도 100%로 리그 역대 10번째 패널티킥 골 없는 득점왕이 된 건데요. 패널티킥 없이 이뤄낸 손흥민의 업적에 가디언 등 외신의 찬사는 물론 유로 스포츠와 해설자 게리네빌은 손흥민을 올 시즌 최우수 선수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16살 어린 나이에 축구 유학을 떠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쉽지 않은 순간들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손흥민 선수는 만 16살에 독일 함부르크로 축구 유학을 떠났는데요. 당시 새 문화와 환경에서 힘들었다고도 여러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식당에 갈 돈이 없어 인터넷으로 한국 음식 사진을 검색해 구경했다고 회상했기도 했었죠. 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손흥민 선수는 공을 안고자 정도로 축구만 생각했고 2015년 당시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이정률을 기록하며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축구 종가에 입성한 이후 인종차별 같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점점 성장해 마침내 득점왕까지 올라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뚝 성공한 손흥민 선수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설을 새로 쓴 손 선수의 위상도 그만큼 달라졌죠. 네, 전 세계에서 6억 명 이상의 시청자를 가진 프리미어리그의 대표 스타로 자리매김한 손흥민의 위상이 유통업계에서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최근 피파는 2022 월드컵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만 봐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가운데 손흥민이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메시와 네이마르, 은바페 등은 그 옆자리를 채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대중적 인지도나 파급 효과도 그만큼 더 커졌다는 건데 벌써 유통업계 영입 경쟁 역시 뜨겁다고요? 네, 문화체육관광부는 손흥민 한 명이 만드는 경제적 파급력 효과가 약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며 얻게 되는 경기장 입장 수익은 물론 제품 판배나 관련 관광 상품, 또 스포츠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이나 시절 확충 등 주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앞서 피격퀸 김연아 선수나 배구여제 김연교 선수 등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이 일으켰던 경제적 효과보다 이번 손흥민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앞으로의 활약에 대한 기대도 큰데요. 올해 11월에 시작하는 월드컵 본선에서도 활약을 기대해 봐야 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제 만으로 29살인 손흥민 선수가 축구 선수로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는데요. 그런 만큼 올해 11월에 시작되는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서도 우리 대표팀의 에이스이자 주장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월드컵에서 3골을 넣고도 매번 굵은 눈물을 흘려야 했던 손흥민 선수. 카타르에선 월드컵 본선 역대 최다 골인 넷골째 도전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끝없는 노력과 실력으로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 축구 역사를 새로 쓴 손흥민 선수. 앞으로도 어떤 돌풍을 일으킬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합리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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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